나 혼자 가려하는 길 아무도 갈 수 없는 길 그가 배덮인 세상을 위해 오금의 빛을 비추기 위해 오해가 오는 일에 세상의 물을 흩어질 때 하나님이 예비하시던 사랑 오해 오금의 빛을 비추시네 그들의 밤을 비추기 위해 오직 그리스도 막대올 때 번역을 비추실 분은 내 여장 주신 하나님이라 흩어져 있으나 하나님 제자들 우리는 모든 일에 빛나게 남긴 자들 예수의 이름을 전하기 위하여 행복하는 주의 제자 우리가 가야 하는 길 우리만 갈 수 있는 길 그대가 만날 세상을 위해 빛의 문화를 지기 위해 오늘 가진 그대가 세상을 살고 있는 하나님의 빛을 바치는 우리의 빛을 보게 미친 음악을 세우시네 제한을 빛을 비추시니 오직 그리스도 막대올 때 번역을 비추실 분은 내 여장 주신 하나님이라 흩어져 있으나 흩어져 있으나 하나님 제자들 우리는 모든 일을 희망에 남긴 자들 예수의 이름을 전하기 위하여 행복하는 주의 제자라 가라 우리 주의 택한 그릇이라 주의 이름을 전파하라 바라 우리 주의 택한 그릇이라 주의 이름을 전파하라 흩어져 있으나 바라된 죄자들 우리는 모든 일을 희망에 남긴 자들 예수의 이름을 전하기 위하여 개껀받은 주의 제자라 예수의 이름을 전하기 위하여 개껀받은 주의 제자라 할렐루야 영광의 박수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골로세스 2장입니다 골로세스 2장 6절 7절 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찬음성으로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아멘 축복을 선호하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 당신은 세계를 살릴 성교사입니다 그 항모한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십시다 우리는 이 땅의 복음을 위해서 남은 자들입니다 정말로 세상의 복음의 빛을 빛을 한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고의 축복된 은혜를 말씀을 통해서 주실 것입니다 이 한날 우리가 큰 은혜의 역사 누림으로 우리의 모든 현장을 살리는 증인들로 나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제목을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어떤 면에서 지금 이 시대 속에서 가장 멀리 있다고 느껴지는 단어가 아닐까 라는 생각들을 말씀을 제목을 잡으면서 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는 지금 시대는 경쟁 시대이고 경쟁 시대이니까 보니까 정말로 평안이 없어지고 정말로 그 중심에 감사가 없는 것을 보게 돼요 전부 다 나 중심이고 세상 육신 중심이고 성공 중심으로 달려가기 때문에 정말로 어떻게 하면 남을 밟고 일어설 것인가 그런 것들이 세상에 중요한 이론으로 깔려 있기 때문에 결국은 그 속에 평안이 없는 것이고 감사를 가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미 성경에 이러한 시대가 올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디모델 후스 3장의 말세에 일어날 일들을 말하고 있는데요 거기 보면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한다 돈을 사랑한다 자랑한다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어떤 면에 우리와 너무 가까이 있는 단어들이에요 아니 우리가 여기에 묻혀 살면서도 여기에 있는 줄도 모르고 살아가는 우리 자신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여기에 자기를 사랑한다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 나 중심이죠 모든 사람이 나 중심으로 살아가고 돈을 사랑한다 세상과 육신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하고 있고 또 성공 중심으로 살아가니까 잘되면 자랑하고 교만하고 남을 비방하게 되어 있고 또 부모를 거역한다 했습니다 제가 일부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난 주간에 여러분 모인 자리에서 어떤 분이 제게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저 어르신이 지금 힘이 빠져 있다라고 왜 그랬습니까 물으니까 이제 각 아이를 자기 아들을 결혼시켜 놨는데 그러면은 연세가 한 75세 넘었지 싶어요 이제 아들 집에 가보고 싶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전화를 했답니다 아들아 내 언제 한번 보기 위해서 가고 자는데 어떻게 언제 갈까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 아들이 대뜸 하는 말이 와이프한테 물어보고 대답할게요 여러분 아파트 이름도 부모들이 못 찾아오도록 이상하게 지어놨다고 하잖아요 한 예입니다만 지금 어떤 면에서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의 부모들을 거역하는 그 시대 맞아요 사실 그리고 또 그 앞에 그 전에 나온 뒤에 나오는 부분이 뭡니까 감사하지 않아야 합니다 감사하지 않아야 합니다 감사가 사라지는 시대 속에 저와 여러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은 감사가 멀리 있는 것이 아니에요 부모가 자녀를 보면서 하는 감사들이 있죠 뭔가 건강하게 잘 자라주고 공부도 잘하고 성공하면은 부모의 마음에 기쁘고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냥 내 만족 속에서 나오는 감사가 아닐까요 내가 만족하니까 내가 즐거우니까 거기서 나오는 감사가 아닐까요 그런 곳에서 나오는 감사라면은 만약에 우리 아이들이 성적이 떨어지고 또 취업이 안 된다 그러면 우리 인생이 아직 비참해지게 비참해지도록 느껴지고 또 불평하게 되고 또한 애들이 속 썩이면은 누구나 다 속 썩이잖아요 아이들이 그런데 그 앞에 우리의 인생이 무너지는 것 같고 그러면 감사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무 조건 없는 감사와 행복이 반드시 있습니다 아무 조건 없는 감사와 행복들이 반드시 있는데 그것을 우리는 찾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여러분 조건 있는 감사도 있고 조건 없는 절대적인 감사도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 사람들마다 그 감사하는 수준도 다른 것을 보게 돼요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추수감사주의를 통해서 반드시 찾아내야 될 부분들이 있다면은 어떤 면에서 조건 없는 절대적인 감사들을 찾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 보십시오 사자굴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사자굴에서 건져주신 하나님께만 감사한 것이 아니라 사자굴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사자굴에 들어가는데 감사함을 보게 돼요 근본적인 감사가 있었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죠 요셉입니다 총리가 되었기 때문에 감사한 것이 아닙니다 노예로 팔려간 그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고 하나님의 계획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 속에서 요셉은 감사했던 것입니다 노예로 가도 감사했고 감옥에 가도 감사했던 것입니다 근본적인 감사이죠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사회에서 인정받고 앞서가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로마로부터 핍박을 당하고 예수 믿다 들키면은 감옥 가고 사형을 당하는 그런 상황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복음 때문에 감사하고 전도 되는 것 때문에 항상 찬송하며 기뻐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찾아낼 가장 중요한 감사가 있다면 첫 번째입니다 근본적인 감사를 찾아내라 입니다 한번 받아 합시다 근본적인 감사를 찾아내라 오늘 본문에 보면은 바울이 콜로세 교인들에게 하는 말들이 나옵니다 그 당시에 교회가 건물이 세워지고 뭔가 종탑이 세워지고 거기서 모여서 찬송하고 예배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당시에는 핍박만 받던 교회였습니다 로마가 예수 믿는 그 자체를 법으로 금지했고요 그런 가운데 예수 믿는 자들이 나오면 감옥에 가두고 사형하는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특별히 율법을 가지고 교권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단으로 정지하고 더 고집부림에는 돌로 쳐주기도 되고 그리고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도 되는 그런 상황들 속에 이 콜로세 교회가 예배하기 위해서 모였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복음을 가지고 예수를 믿는다라는 사실들을 드네낼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었고 공개적인 집회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었는데 그런데도 이 사람들이 예수 믿겠다고 모여진 것은 한마디로 복음으로 답을 내렸다는 말이에요 그만큼 복음의 가치를 깨달았단 말이죠 복음 때문에 생명건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 모여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은혜를 받으면서도 과거에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체질을 버리지 못한 것을 보게 돼요 사실 그 당시에는 이 사람들이 로마 식민지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눌리고 억압당하고 나름대로 마음속에 반항하는 심리도 있었지 않겠습니까 로마 정부에 대한 눌리였으니까 반항하는 심리도 있었을 것이에요 그리고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먹고 사는 문제의 위기를 당하는 그런 문제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 모습을 가지고 교회까지 왔는데 그 속이 상처와 열등감이 치유가 안된 대로 교회가 오게 되니까 결국 그 안에서 서로 분쟁하게 돼요 아픈 마음들을 표현하게 되고 싸움을 일으키게 되고 그래서 보금을 알기 전에 중요하게 생각했던 율법과 종교생활 등으로 말미암아 보금 아닌 다른 것으로 골로에서 교회 안에 논쟁이 벌어진 겁니다 그 골로에서 교회 안에 바울에 오늘 편지를 보내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 오늘 2장 6절에 말씀하고 있죠 너희가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지 않느냐 그러면 너희가 보금으로 뿌리를 내리라 그리스도로 주를 받았기 때문에 보금으로 답을 내라 그리고 너희가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라 말하면서 그리고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바울의 부탁이었어요 사람은 근본적인 감사를 잃어버리고 자꾸 우리도 모르게 옛날 것에 붙잡히게 됩니다 그러면 그 옛날 것에 나오는 것이 뭐냐 결국 불신앙이에요 근본적인 감사를 잃어버리면 뭔가 문제 때문에 환경들 때문에 갈등들 때문에 시험 때문에 진짜 축복을 잃어버리게 되고요 진짜 축복을 놓쳐버리니까 결국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이 불신앙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아침에 우리 하나교 2부 나온 여러분 모두 정말로 근본적인 감사가 회복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하므로 추구합니다 요셉에게 있는 그 복음의 비밀 또 요셉이 본 하나님의 응답들 요셉을 통해서 세계를 살리는 세계복음의 비전은 아무도 뺏어갈 수가 없었어요 요셉 형제들이 10명이죠 10명의 형제들이 어린 요셉을 괴롭히고 노예로 팔았습니다 아무리 괴롭히고 노예로 팔아도 요셉 안에 있는 복음의 비밀을 뺏어갈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몸은 팔렸는데 요셉이 몸은 팔렸는데 요셉에게 있는 생명의 복음은 아무도 뺏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근본적인 감사가 요셉에 있었던 사실을 보게 돼요 그래서 요셉이 노예로 취한 한경이었습니다 어떠면 절박한 문제지만은 절박한 문제보다 더 크게 보이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 그게 절박한 노예라는 현실보다 더 크게 보였다라는 사실이에요 문제와 사건보다 큰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답으로 요셉은 가지고 있었어요 지금 당하고 있는 문제와 사건들 그것보다 더 크게 하나님의 말씀을 답으로 가졌기 때문에 문제와 사건 속에 빠져들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면은 내가 노예라는 처지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하지 않아도 될 만큼 요셉에게는 승리할 수 있는 말씀이 있었고요 요셉에게는 분명한 비전이 있었고 그게 요셉에게 있어서 근원적인 감사였던 것입니다 이 감사가 우리 하나님의 모든 성도들에게 있기를 주의하므로 추구합니다 초대교도 한번 보세요 늘 초대교에 제자들 보면 서론에 늘 붙잡혀 있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늘 자기 동기를 가지고 예심을 따라다녔고요 누가 마지막 때 높은 자리에 오를 것인가 누가 예심에 우피나 앉고 누가 예심에 잡힌 앉을 것인가 늘 제자들의 관심이 동기로 가득 차가지고 따라다니면서 그러한 세상적인 기준들을 내려놓지 내려놓지 못한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제자들이 사도행전 1장을 통과하면서 완전히 달라졌어요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답을 찾고 세계보금의 언약을 붙잡고 예전에 붙잡고 있는 모든 것들이 너무나 가치 없는 것이고 사사로운 것이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세계보금의 언약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는 이 일을 언약으로 붙잡고 어떤 핍박과 얼음 속에서도 승리하며 나갔던 사실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또 어떠합니까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바울은 많은 것들을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배운 학문에 대해서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고 자기가 가진 배경에 대해서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고 여러분 그 당시에 아무나 가질 수 없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또 공예원 중에 공예원입니다 한마디 지금 말로 하면 국회의원입니다 거의 더 유명한 이름난 국회의원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배경이 어땠습니까 그런데 이 바울이 그리소를 만났어요 그 그리소를 만난 이후에 바울은 그리소보다 더 소중한 것이 없구나라는 그를 깨달았어요 그래서 자기의 모든 것들을 빌리포 3장 8절에 뭐로 여겼습니까 배설물로 분토로 여겼다 했어요 왜냐 그리소가 책으로 소중한 것이고 바울이 어느 정도를 고백했느냐 갈라자 6장 14일에 내가 예수 그리소와 그의 십자가만 자랑하겠다 했어요 나의 자랑은 오직 그리소와 그의 십자가라는 사실을 고백한 사실을 보게 돼요 그래서 바울의 고백입니다 나는 세상을 추구하고 달려갔던 지난 날의 모든 삶을 정리하고 이제는 그리소께 발견되기를 원한다고 했어요 거기서 나오는 고백이 가는 곳마다 바울은 가장 어려움들을 당했지만은 늘 감사했어요 최고로 어려움 당한 바울의 전도자입니다 근데 그는 가는 곳마다 감사했어요 오히려 감옥 속에 들어갔을 때에도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걱정하면서 감사했어요 이 감사가 어떤 감사입니까 근본적인 감사에요 근원적인 감사입니다 우리가 잘 될 때 감사하고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안 될 때 원망하고 불평하고 우리가 쉽게 그렇게 하잖아요 뭔가 응답받은 것 같으면 응답받은 그것 때문에 감사하고 우리 자녀들 잘 되고 사업 잘 되면 감사하고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나 그 이전에 오늘 이 시간에 주와 여러분 진짜 근본적인 감사가 회복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하며 추구합니다 고난의 전서 1장 4절에 바울이 이야기했습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를 고백했는데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야마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를 고백한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나는 하나님의 잔이된 축복을 받을 자격이 없는데 자격 없는 내게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보내셨구나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감사한다 했어요 전혀 자격 없는 아니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주기 앞섰던 제 인중의 개수인 이 바울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고백한 것이 뭡니까 나는 자격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구나 여전히 나는 제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나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구나 여전히 나는 사단의 운명 가운데 붙잡혀 있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구나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보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단과 저주와 제안과 운명에서 해방하셨습니다 이게 그리스도로 말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축복이요 복음 안에 있는 축복입니다 복음 때문에 행복한 주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하며 추구합니다 아니 복음 때문에 정말로 감사가 회복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주일 설교 때마다 추수감사주일 때 계속해 나오는 설교했다면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지 말고 하루에 아니 1년에 한 번씩 꼭 찾아가서 제사 드려야 될 6월절 오순절 수장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대 잊지 말라 했잖아요 6월절은 뭡니까 구원의 역사 그리스도로 말로 구원받은 구원의 역사 오순절은 뭡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께 인도하시는 인도의 역사 수장절은 뭡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인도하시면서 결국은 우리의 배경이 천국 보좌의 배경을 말하고 있어요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에요 그게 구약의 복음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 복음에 대한 설명 하나같이 우리에 대한 근본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아침에 정말로 우리가 복음받은 생명가진 이 축복된 근본에 대한 감사가 회복되기를 주의하므로 추구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가치 있는 것 때문에 감사하라 가치 있는 것 때문에 감사하라 우리의 근본을 해결하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살아간 동안에 저와 여러분을 가치 있게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축복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정말로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의 삶 속에서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정말로 이 땅에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답부터 말씀드릴까요 바로 바로 지금도 구원받지 구원받지 못해서 제로란 저주와 재앙과 사단의 운명 가운데 하나님을 떠나서 시한감민 갈수록 영적 문제 속에 빠져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는 생명을 전달해서 구원받도록 하는 것이 가장 귀중한 가치 아닙니까 바울은 고린도서 9장 15절에 하나님께서 왜 바울을 부르셨는가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내 이름을 증거하기 위해서 부르셨다 복음증거 내 이름을 전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바울을 하나님께 왜 택하셨느냐 복음 때문에 전도 때문에 택하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나의 가치가 되길 바랍니다 정말로 복음, 전도 세계부금아 이게 나의 가치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공부합니까 여러분 왜 일하고 왜 직장생활하고 성공해야 될 이유가 있으면 무엇 때문입니까 나의 전문성을 가지고 그래도 그 이름을 증가하는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내는 이 축복을 누리라고 하나님께 우리의 업을 축복하시고 우리의 학업을 축복하시고 우리의 가정을 축복하신다라는 사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정말로 축복의 가치를 아는 어느 것이 가치있는 축복인가를 아는 그런 우리 하나교회의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셉 보십시오 단 한 번 또 총리된 것 때문에 행복하다 말하지 않았습니다 총리된 것을 자랑하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요셉이 안 것이 있었어요 노예로 팔러 온 초라한 나를 비참한 나를 하는 왜 대제국의 총리까지 되게 하셨는가 뭔가 여기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이 아닌가 이 사실을 알았다라는 거 그것 가지고 결국 각국의 왕들을 상대하고 엘리트들을 상대하고 전 세계 모든 사람을 상대할 수 있었습니다 그 요셉이 사실은 요셉을 만나는 모든 사람이 요셉을 통해서 발견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요셉이 믿는 하나님을 요셉을 통해서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보디바리 요셉을 바라보면서 정말 성실하구나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검면하고 진실하구나 물론 그것도 느껴졌겠죠 그건 드러난 문제이고요 정말 요셉을 보면 볼수록 창세 39장 3절을 알게 되었어요 창세 39장 3절이 뭡니까 아 요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는구나 이걸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요셉의 삶을 형통케 하시는구나 이걸 알게 되었어요 아니 보게 되었죠 다리오 왕이 있습니다 다리오 왕이 있습니다 다리오를 통해서 보게 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네가 포로로 와서 네가 능력 있고 진실해서 여기 총리까지 이르렀구나 참 대단하다 그것도 느꼈을 것입니다마는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다리오 임금이 다리오 다리오 왕이 다리오 왕이 다리오 왕이 다리오 왕이 하나님을 하나님을 만나는 보이는 보이는 메시지 바다 앞서 너무 중요해요 보이는 메시지 다 다른 사람 앞에 친척들 앞에 특별히 우리 후대들 앞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보이는 메시지 여러분 시큰 살고 마지막 때 이제 죽을 다리 가까웠을 때 자녀들에게 뭔가 열심히 노력해서 자수성가해가지고 많은 돈을 물러준다 물론 그것도 괜찮아요 그런데 그게 참된 축복이에요 많은 재산 물러준 그것 때문에 자녀들 속에 완전히 자녀들 대가서는 싸움이 일어난 것을 보잖아요 진짜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자녀들이 아 우리 부모님은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선택하고 믿음 앞에 결단했구나 정말 우리 부모님은 기대의 비밀 속에서 진짜 하나님 원하신 방향에 맞춰가기 위해서 몸분히 치며 살아갔구나 이 사실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메시지로 전달된다니까요 정말로 정말로 교회를 살리는 또 정말로 현장을 살리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 자녀들이 뭘 보고 하느냐 여러분 보고 아세요 여러분 보고 안다니까요 나 한 사람이 후대들 앞에 메시지에요 여러분 자녀들이 어떤 면에서 잘되고 성공하고 그게 부모님에게 행복할 수 있겠죠 그런데 저는 죄송합니다 우리 아이들을 바라볼 때마다 진짜 기뻐요 정말로 즐거워요 그런데 아이들이 말 잘 듣느냐 지질이 말을 잘 안 들어요 그런데 제가 왜 기쁘고 감사냐 아 그래도 보고만 있다라는 거 믿음 안에 있다라는 거 한 번씩 말할 때도 제가 생각지 못하는 말들도 해요 아 하나님께서 키워주셨구나 너무나 감사하다 이게 참된 축복 아닐까요 여러분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 인생을 놓고 훗날에 이야기할 때에 아 정말 우리 엄마 아빠는 기도에 살고 있었어 그 어떤 어려움 속에서 문제 속에서 문제 붙잡고 어려움 붙잡은 게 아니라 그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 정말 복음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서서 힘들고 어렵지만은 올바른 복음의 선택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음을 유산으로 물려주셨어요 그런 축복된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세계복음 2, 3, 7하고 정정적으로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서십시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부탁드립니다 후대들 앞에 메시지가 되어 주십시오 우리 후대들이 우리 후대들이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결단을 하고 그 믿음의 유산을 또 후대에게 물려줄 수 있는 여러분이 후대 앞에 메시지가 되어 주십시오 그리고 교회에 이런저런 말들 말미야마 여러분 마음 갈리지 말고요 정말로 하나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복음을 위해서 나가십시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외누냅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야마 구원받게 하시고 그 어떤 환경과 사건과 문제들 속에서 감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구원받는 것만 해도 감사한데 우리를 가치 있는 사액을 위해서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 중심에 있는 복음의 역사들 흐트러지지 않게 하시고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는 복음의 역사 가지고 현장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전도자들로 하나계의 성도들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얼돌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구별하여 주 앞에 믿음과 신앙의 고백을 담아 예물 드렸습니다 11조로 성경금으로 건축은금으로 장학은금으로 알루티시은금으로 방송교체은금으로 하나스미스쿨은금으로 감사은금으로 주정은금으로 제 몸을 따라 들은 예물들 위해 축복하시고 너무나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도 안디옥 교회가 누렸던 정말로 맘껏 복음 증가하는 이래 쓰임받을 수 있는 산업 회복되는 빛의 경제 빛의 경제가 회복되는 정교의 가정들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너무나 감사 없이 살아온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정말로 조건 없는 절대적인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하시고 정말로 주님 오는 그날까지 우리의 모든 삶이 감사로 말명하여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리라 말씀하신 아버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도록 정극거리 날마다 허락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우리 인생에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닿을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감사가 사라지는 세상 속에서 정말로 근원적인 근본적인 감사를 찾아내며 가치있는 감사를 찾아내므로 하나님의 전도 역사 속에 끝까지 쓰임받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산업과 자녀선들위에 모든 지교회와 성교지와 온라인으로 예배되는 모든 현장과 몸된 교회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